식사들 오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이 팔에 가면 이것은 보드락지 럭셔리 칼럼입니다. 먼저 정경심 교수 재판 얘기부터 하고 시작을 할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요. 검찰은 압수수색 70번을 하고 결국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느냐 아니냐에 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것밖에 걸고 넘어질 것이 안 남았어요. 물론 언론들은 전폭적인 지원으로 조국 전 장관 끌어내리고 나쁜 사람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결국 조국 교수는 업무방인가요? 하나 남고 나머지는 다 무죄. 조국 전 장관으로 시작한 이 작업이 이제는 그 부인이 컴맹인 그 부인이 고난도 컴퓨터 작업을 했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가요? 납득이. 사람 하나 잡으려고 나라의 모든 적폐들이 들러붙어 갖고 납작 두껍게 해온 짓거리들 말이지요. 근데요. 이런 짓거리들이 그동안 다 성공을 해왔다는 것이죠. 다행히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이 버텨줬고 개시민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이죠. 솔직히 검찰도요.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근데 뭐라도 하나 하고 끝내려고 저러는 것 같습니다. 참 그 담당 검사분들도 못할 짓이지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래 봬도 가문의 자랑인디 내가 이거 달라고 검사된 것 아닌디 난 문관디 왜 컴퓨터만 이렇게 붙잡고 있나 이런 자괴감도 들 것 같고요. 아무튼 컴맹인 이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면서 법정에서 검사가 직접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재판 때 해보라고 했죠. 그때는 안 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은 그 사이에 전문가 불러다가 배우고 연습하고 왔나 봅니다. 이것을 보고 언론들이요. 일제히 이런 제목을 뽑죠. 표창장 위조하는데 30초면 가능. 이렇게 제목들을 일제히 뽑아댑니다. 그거 보면은 아 그 위조가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 생각은 했습니다.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는 강한 의심 말이죠. 그래서 아주경제신문 기사를 기다렸어요.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해서는 가장 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주경제신문이니까요. 아시아경제 아닙니다. 그 아시아경제는요. 민주시민이 보기에는 좀 해로운 신문이에요. 아주경제신문입니다. 그거 딱 보고 실체를 알고 보니까 정말로 가을에 끌어봅니다. 30초면 가능하다는 언론들이요. 정말로 심한 욕밖에 안 나와요. This is smart.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된 것이냐. 위조 과정을 시연을 한다라고 했으면요. 뭐 이런식을 생각을 했겠죠. 테두리는 이렇게 만들고요. 간격은 이렇게 띄워주고요. 색깔을 이렇게 해갖고 글자 크기는 요렇게 맞추고 요건 진하게 하고 요거 흐리게 하고 그라고 이 인장 도장은요 갖다가 요렇게 늘리고 찌르게 해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요렇게 붙인 다음에 완성을 해갖고 색깔까지 이렇게 싹 입혀버리면은 끝납니다. 뭐 요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누가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팅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자 보세요. 도장을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것만 한 거예요. 그걸 갖고 위조 과정을 시연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삼십초가 아니고요 삼초만 하는 것이죠 정말로 뻔뻔하죠 왜 이랬을까요.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알려진 정경심 교수는 컴맹 수준이다 이 전제가 있는데 과정 전체를 보여줘 보면요. 아니 전문가 아니면 못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할까봐 그런 것 아닐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검사가 문과라서 하다가 버벅될까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삼십초만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버벅되면은 뭐냥 빠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 수구 언론들을 믿은 것이죠. 키워드만 던져주면 되니까요. 키워드가 뭐죠. 그렇죠. 삼십초. 예 알려준 겁니다. 삼십초요 요거 키워드 이렇게 알려준 것이죠. 봤잖아요 헤드라인에 삼십초로 다 도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기자님들 대단들 하십니다. 진보 언론이나 진보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은 삼십초 이것만 보고서 또 욕할 겁니다. 허바 위조했네 이러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움직여야지요. 여러분 힘드셔도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요. 먼저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깨시민이니까요. 록시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큰 싸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요. 라임이요. 참 지랄도 풍년이죠. 윤석열 총장이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역시나 마지막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것이 이것이죠. 일단 라임이고 옵티머스고 가네요. 투자자들한테 사기친 회사들입니다. 세상 못된 짓거리한 사람들이에요. 나빠요. 나쁜 건 나쁜 거죠. 근데요 중요한 건 검찰하고 수거 언론이 이것으로 뭐 정권 커넥션이니 뭐니 해갖고 작업을 들어온 것이지요. 저들이 사회 정의 구현이나 피해자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저러는 것일까요. 전혀 아니지요. 뭐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목적이요. 뻔하죠. 검찰개혁 물타기하고 보궐선거 이기고 궁극적으로 정권 가져올라고 저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요. 국민들이 자기들을 싫어하면요. 스스로 바뀌고 반성하고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칙 쓰고 조작해갖고 사건 만들어갖고 저기는 더 나쁘다 이렇게 사람들을 인식시켜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못됐죠. 정신 못 차립니다. 반대로 국민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죠. 자 첫 번째 떡밥은요. 라임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죠. 김봉현 씨가 법정 증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기정 청와대 수석에게 오천만 원을 전달했다. 고 이야기했다. 이것이었죠. 물론 언론들이 만드는 랩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근데 이렇게 써버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포털 사이트 그때 들어가 보면요. 헤드라인 보면 정권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강기정 정수석은 물론 10원 한 장도 안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수구 언론들이랑 국힘당은 팍하고 침뱉고 지나가 버리죠.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대대적으로 수사하라고 오랜만에 치고 나옵니다. 본인이 세팅해놓고 말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증거도 없이 의혹만 가지고 이미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라임을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무슨 자신감일까요? 예 그거죠. 검찰은 뭐든 가능하다. 파면 나온다. 안 나오면 만든다. 지나가던 강아지도 잡아갖고 털면은 구속시킬 수 있다. 이 자신감인 거죠. 이것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버릇도 못 고친 겁니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검찰총장께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보여주고 계세요. 아니 저러다가 조국 전 장관같이 별거 안 나오면 어쩌려고 저럴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니죠. 상관이 없죠. 윤석열 총장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더 떨어질 데도 없으니까요. 어차피 끝이 보이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찔러보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털 다 보면 나오겠지. 뭐라도 있겠지 하는 생각. 이끼 아저씨야. 이제 좀 그만하시죠. 그 과정에서 피해받는 분들도 생각해야죠. 남의 인생도 있는 겁니다. 왜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요. 이걸로 신나게들 뭐 언론이고 적폐 세력들이 물어뜯고 있었는데요. 뻥이었어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김봉현씨는 5천을 줬다 했는데 중간에 받은 사람은 천만원밖에 안 받았고 강기정 전 수석한테 준 것이 아니고 기자들한테 돌렸다. 이렇게 얘기가 바뀌어버렸죠. 적폐들 당황하죠. 응?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당황을 했을 겁니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요.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엄정 수사를 하라고요. 솔직히요.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파면 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근데 그것은 대통령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대통령은요. 뭐가 나오더라도 수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연루된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벌 받으세요. 없지요. 수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따 오늘 성대모사가 마음대로 안 되네. 아무튼 노력의 자세라는 것만 봐주시오. 네. 이렇게 관계자들에게 측근들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죠. 왜요? 억울하지만요. 진보 진영은 훨씬 더 깨끗해야 되니까요. 그 기준이 잣대가 훨씬 더 엄격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연루된 사람들이 있으면요. 철저하게 수사하고 벌 받아야죠. 근데요.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 되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은 정치 검찰이 하던 대로 할까 봐 하던 대로 할까 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까지 칼 들이대면서 압수수색을 하던 그 정치 검찰이 뭔 짓을 할지 압니까? 넌 좋다고 말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걔들이 네 인생 살아주는 것 아니잖아. 싫어? 너 한 십 년 더 살래? 너 이것 말고도 요것도 있네. 아따 너 그러다 감옥에서 못 나오겠다. 그래도 싫어? 너 가족 생각은 안 하냐? 가족까지 다 죽여야 된다. 부인까지 감옥 들어와 불면 네 자식들은 어쩔래? 그렇지. 좋아. 자 이제 얘기하는 대로 받아 적어? 이러면 어쩌나? 나는 걱정이 아주 크게 됐었습니다. 근데요. 웬걸요? 상황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김봉현씨가요.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뭔 얘기를 한 거 하니? 검사들에게 접대를 냈고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를 냈다. 이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검사가 뭉갰다. 정부 여당 관계자만 이야기하라고 했다.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 살려야 한다. 청와대 수석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했다. 요런 요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던 와중에 최근까지 이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 수사하신 검사님. 이런 분이 과연 검사일까요? 법의 수호자일까요? 아니죠. 오야붕의 수호자이신 것이죠. 이런 분들을 좌천시키면 보복이라고 뭐 탄압이라고 본인들하고 수호언론들은 발끈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 겁니다. 김봉현씨가 이런 편지를 쓴 것도요. 검찰의 수법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럴 거예요. 가서 받아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흔해? 이러면서 놀랐을 것 같아요. 수호언론들은 의도가 의심스럽다라는 말로 몰아가죠.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근데요. 이보세요.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요? 강기정 전 수석이 오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확언하면서 몰아가던 당신들의 의도는 순수했습니까?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들 계속하고 있었죠. 이낙연 대표가 복사기 66만 원 로비 받았다고 하셨고 이재명 지사한테 로비해갖고 물류창고 짓는다고 했죠. 로비를 했는데 창고 허가가 안 납니까? 라고 진영 장관이 뭐 5억 투자했다고요? 다 날렸대요. 그러면 위로를 해주셔야죠. 누가 누구한테 의도가 의심스럽니 뭐니 아니 이런 개 아들 같은 소리를 아따 또 욕하면 안 되는데 착하게 가려고 했는데 적당히 들으셔야죠. 이제 그대들 믿는 사람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쨌든요. 이젠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회심의 한방이다 생각했을 텐데 정부 여당으로 가던 화살이 유턴을 해부렀어요. 국힘당과 정치검찰한테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환호하고 있지요. 근데요.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정치검찰이 과연 이것만 가지고 시작을 했을까? 한두 개 뭐 더 있는 것은 아닐까? 그냥 물러날 사람들이 아닌데 협박에 넘어가는 사람 있을 텐데 걱정이다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요 수구 언론들도 지금 악이 받쳐 있을 텐데 뭐라도 잡으면 아주 그냥 세게 물고 안 놓을 것인데 없으면 만들어 갖고 뒤집어 씌울 텐데 가짜뉴스 뭐 저 징벌적 손해배상도 다섯 배밖에 안 되니까 그냥 신경 안 쓸 텐데 그라고 이렇게 보도를 해 벌면 모르는 사람들은 다 휩쓸려 버릴 텐데 이런 게 싫고 이런 게 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뭐합니까? 사람들은 관심 없고 상처는 이만큼 벌어져 있을 텐데요. 제 생각엔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없으면 만들어내기도 할 거예요. 남아있는 일 다 모아가지고 풀파워로 이제 공격을 할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건요. 국힘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 그러면 아마 다 엮여 들어갔을 겁니다. 작업 다 성공했을 거예요. 어쨌든 큰 싸움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윤석열 총장의 마지막 공격이니까요. 검찰개혁은 마지막 언덕이니까요. 이 싸움 이기고 또 정치검찰이 장난친 거네. 이렇게 결론이 나면요. 국힘당도 발목 그만 잡고 이제 찌그러져 있지 않을까요? 검찰개혁 끝내고 이제 언론개혁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단단히 마음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들 단단히들 하시고요. 싸울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근데 제가 너무 겁을 먹고 있나요? 예 그런 것이었으면 좋겄습니다. 무식한 너무 쓸데없는 걱정이었으면 좋겄어요. 제가 한 말이 헛소리였으면 좋겄습니다. 허무하게 이대로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겄어요. 그래서 이렇게 겁먹은 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검찰개혁 참 힘들죠.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한테 요즘 좀 서운하기도 하고요. 이거 언제 될까요?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요.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끝난 걸 겁니다. 왜요? 100년 동안 싸운 그들의 생존 노하우가 발동하는 순간일 테니까요. 아 우리까지 죽겠다 하면 놔주는 것이 매몰차게 놓는 것이 그들이니까요. 마지막으로요. 이거 하나 부탁을 하고 끝내도록 하겄습니다. 김봉현 씨한테 천만원 받은 돈 가지고 기자들한테 돌렸다고 하신 전 광주 MBC 사장님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그 천만원 돌렸다는 받은 기자님들이요.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없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칼럼이 칼럼다워요.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